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이렇게 보면 3대 지수가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s&p500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 지수가 무려 1.44%를 하락을 하면서 246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2459.24로 마감을 했죠. 오늘 외국인이 무려 49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어제 175억을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사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죠. 기관이 어제는 30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4900억씩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오늘 1조 가까운 9560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그렇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죠. 외국인이 2100억 그리고 기관이 1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33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지수가 0.78%나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 증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현물 선물 할 거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에서는 1조 9400억 이 금액은 말이에요. 지금 2010년이면 지금부터 약 우리가 지금 2023년이죠. 13년 이래 최대 수준의 이렇게 선물 매도입니다. 이렇게 현물 선물 합쳐가지고 외국인에 매도한 것이 무려 2조하고 7천억이에요. 엄청나게 오늘 매물을 쏟아내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쏟아냈느냐. 다른 것보다도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 이것이 조금 부진한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1% 이상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증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를 쏟아냈어요. 거기에다가 환율을 보면 환율이 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8월 60전이 상승을 하면서 1319원 10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 지표들에 부진하게 나오면서 결국은 국내 증시도 결국은 먹구름이 좀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면서 좀 낙폭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다 내려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위 말해서 반도체. 자 반도체 관련주도 하락.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삼성 SDI LG왕 2차전지. 뭐 2차전지도 하락. 뭐 전체가 지금 하락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삼성 SDI가 무려 4.24% LG왕이 2.19% 하락이네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2.5%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5%면은 굉장히 그 얘기해서 코스피지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보면은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역시 1.36% 하이닉스가 보면은 0.95%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어제 그저께죠.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락폭을 조금 줄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네이버 카카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 관련주죠. 인터넷 관련주 역시 오늘 보면은 네이버가 3.66% 마이너스 카카오가 마이너스 3.14. 이것뿐이에요. 자동차 현대 기아 현대차가 마이너스 0.86 기아가 0.37%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올라간 것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2.16% 올라갔죠. 자 오늘은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주가 여기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반도체주 하락 2차전지주 하락 인터넷 관련주 하락 자동차주 하락 자 이렇게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이오 제약주는 왜 올라갔냐 다른 것보다도 정부가 차세대 의약품으로 평가받는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장래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소식으로 이렇게 관련주들이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제약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워낙 외국인의 매도세 이렇게 세다 보니까 시가정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샀는지 일단 4,900억에 매도를 했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 현황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오늘은 뭐 다 팔았어요. 철강 금속에 2,400억 그리고 전기전자에 2,300억 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철강하고 전기전자에 집중되는 이러한 상황. 기관이 오늘 4,9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에 1,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화학이 5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금융이 968억에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뭐 보면은 서비스업. 서비스업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쪽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이 370억 기관이 1,282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업종을 다 매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기에서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은 뭐 웬만한 업종들 다 내려왔어요. 지금 오늘 상승한 것이 의약품이 1.2% 비금속 광물이 뭐 광포압 전기가스 강포압 통신이 강포압 나머지는 다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여기에서 연출됐습니다. 전기전자가 무려 2.19%나 내려왔고 그리고 또 화학이 뭐 1.25% 전체가 다 내려왔어요. 운수 창고 운수 장비 뭐 의료 정밀 기계 철강 금속.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우려 이것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보면은 뭐 2차 전지 코스닥 쪽에서도 봅시다. 코스닥 쪽에서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또 어떻게 움직였냐. 보니까 2차 전지죠. 에코프로 비엠이 5.32%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가 1.36% 상승. 그렇지만은 lnf가 3.9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게임주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카카오 게임이 3.73%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좀 소재주가 조금 좀 이게서 상승은 보였지만은 뭐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그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서 그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소위 말해서 모든 수급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뭐 몇 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비엠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점에서 고점 매도 이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끌어올려야죠. 그러다가 아마 폭탄을 투하하면서 급락으로 끌고 갈 가능성. 급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개인들이 말이에요. 다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개인들. 너도 나도 손잡고 그냥 개미들이 말이에요. 가자 가자 2차 전지. 2차 전지 밖에 안 올라간다 이러면서 그냥 이쪽에 다 뭐 신용 외상이죠. 신용에다가 뭐 또 스탁론 뭐 다 돈 빌려가지고 그냥 잔뜩 들어와 있는데 한 번 혼쭐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더 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배를 가겠어요. 뭐 50%를 더 가겠어요. 가야 불과 얼마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나와가지고 새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여기에서 갈아타지 않으면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보면 매도가 지금 현물에서 기관은 선물을 한 1조 정도는 샀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선물이 무려 2조씩이나 이렇게 메모리 나오면서 참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센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뭐 미국 증시도 한 번 보고 우리 증시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기 전에 먼저 아시아 증시 보면은 일본이 1.22% 하락이에요. 대만이 마이너스 0.36% 약세.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보압이네요. 여기 0. 그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해치는 조금 좀 강보압으로 마감을 했네요.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플러스 0.28 플러스 0.27% 이렇게 보였는데 자 미국 증시가 유달리 오늘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쎘습니다. 1.07%죠. 다우 지수가 플러스 0.24. 그다음에 S&P500이 0.25%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인 혼조세를 보이면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것은 다른 것보다도 자 이 경제지표 악화 미국의 이 경제지표가 여기서 악화를 보이면서 자 이것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그 하락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던 미국에서도 헬스케어주들이 올라갔어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주가 올라가면서 다우 지수를 그래도 그나마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헬스케어예요. 이런 주가 조금 좀 올라갔죠. 자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된 것을 보면 일자리수.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수. 자 3월달에 말이에요. 일자리수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어제죠 어제. 어제 그 경제지표 나온 것을 보니까 2월달에 이게서 구인건수. 구인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죠. 구인 광고 건수가 이것이 천만 개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야 이거가 경기가 식어가는 거 아니냐. 뭐 비록 미국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자꾸 있지만 성장 동력이 식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야 오늘 말이에요. 이 3월달에 미국의 일자리수 이게 민간고용에서 일자리수 이것을 수치를 보니까 3월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게 14만 5천 개가 증가를 했어요. 14만 5천 개. 시장에서 예상은 한 21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랬는데 야 이거보다도 말이에요. 약 한 5만 5천 개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2월달에 일자리수가 26만 개에요. 26만 1천 개. 이거에 비해 가지고 12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2월달 대비해 가지고 12만 개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6만 한 5천 개 정도 늘어들고 와 이 구인 광고 수가 줄어드는 거를 어제 보니까 오늘 발표되는 일자리수가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런 것은 뭐예요. 경기가 아무래도 나쁘니까 침체대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해고. 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 이제 침체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국채. 이 국채 수익률이 보니까 2년물. 2년물 국채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지금 보니까 0.4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3.792를 기록을 했어요. 3.792를 기록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죠. 거기다 10년물이 이게서 0.3.3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그러니까 단기, 장기 다 국채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기술주가 오늘 나스닥이 1.07% 하락을 했죠. 여기에 보면 기술. 우리가 기술주 쪽에서 종목을 보면 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올라갔죠. AMD. AMD 그러면 인텔하고 같이 CPU 만드는 회사를 했어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그런데 AMD 주가가 지금 떨어진 것이 3.45%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NVIDIA, NVIDIA 그러면 GPU, GPU라는 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NVIDIA가 AI의 제일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2.08%나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은행 위기, 은행 위기가 끝났냐, 은행 위기. 지금 보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SVB뱅크, 이게 부도가 났죠.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이것도까지 부도가 났어요. 이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지방 중소은행, 지방은행들이 위기가 끝났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오프, 이 은행이죠. 이 은행이 1분기, 1분기라는 것은 1월에서 3월까지예요. 1월에서 3월까지의 예금이 60억 달러가 줄어버렸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7조 8천억입니다. 7조 8천억의 예금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빠져나갔냐. 대형 은행으로 갔든지 아니면 미국의 국채를 사러 갔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금이 빠지면서 주가는 또 반토막이 났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50%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옐런이 어제 지방은행이 리스크가 서서히 거쳐가고 있고 만에 하나 다시 위기가 온다면 연방정부에서 개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 지금 현재의 은행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잠재적으로 덮어있지만 몇 개월 내에, 몇 개월이라는 게 한 3, 4개월 되겠죠. 몇 개월 내에 다시 또 은행의 리스크, 경색, 유동성 경색 위기가 오면서 결국은 또 저기에서 금융 위기가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준, 연방준비제도죠. 연준에서는 금리를 연내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는 오는가 보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국제 유가를 보니까 국제 유가가 조금 좀 내렸어요. 0.12%.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기 인류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61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랜트리우 북해사는 0.06% 상승을 했네요. 84불 99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를 한번 볼까요? 먼저 유럽 증시를 보면 독일이 지금 플러스네 0.28%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도 플러스 0.75, 프랑스도 0.28, 플러스 유로스타고 50이 0.2% 플러스 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유럽 증시 올라가면 좋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올라가면 우리 증시도 또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보면 지금 다우가 플러스 0.03%, 강 보압이죠. 그다음에 S&P500이 마이너스 0.07 약 보압. 그다음에 나스닥이 0.3%,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상승.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는 약세. 이런 것을 보면 내일도 미국 증시가 오늘같이 이렇게 낙폭은 깊지는 않겠지만 일단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우리 증시가 지금 말이에요. 환율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매도가 세지고 지금 외국인들 연속으로, 4그릇 연속으로 매도를 했어요. 오늘 4,9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선물을 무려 2조 가까운, 1조 9,400억씩이나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이게 금융 리스크, 이것이 기록, 가셔졌지만은, 없어졌지만은 이 경기 침체, 경제 지표가 이거가 계속 낮게 나오고 있죠. 그다 보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항상 부정적,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 보면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돼, 긍정적. 좋아질 거다. 그렇지만은 내려왔을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야, 큰일 났어. 내려오면은 나는 큰일 났어. 도망가야지 이러면은 안 돼요. 내려오면은 어떤 전략을 짤 거고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비중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2,500. 진짜 2,500포인트 넘기가 이렇게 힘드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몇 번이에요,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1, 2, 3, 4. 와, 이게 치어가서 2,550에서 2,600까지 4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는데 갑자기 또 미국에서 경제 지표 악화가 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또 5팩 플러스. 5팩 플러스에서 뭐예요? 바로 원유 감산이 들어갔잖아. 원유 감산. 그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대두되고 연준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연준이. 야, 이게 좀 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을 정지하고 인하료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놈의 5팩들이 또 이렇게 난리를 지기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고민에 또 쌓이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 보니까 또 악화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좀 위기는 올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면은 뭐 여기에서 비중 좀 늘렸다가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대응 전략을 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랬죠. 다른 것보다도 제일 저는 걱정스러운케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 와, 이 염려. 이 2차 전지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자, 2차 전지에 모든 지금 수급이 다 쏠려가지고 다 끌고 올라갔어요. 이거 상황에서 개인들 신용 지금 잔뜩 여기에서 사들고 있어요. 신용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면 주가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온다고 반대매매. 이렇게 되면 매물이 매물을 불러요. 매물이 매물.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주가 하락이 깊어졌다가 바닥 치고 올라온다고.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2차 전지에 잔뜩 들고 신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세요. 괜히 여기에서 2차 전지 가봤자 더 많이 못 갑니다. 차라리 그거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빚 갚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매일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생방송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종목도 또 사안가 갔어요. 유니온이라는 종목. 유니온 이거는 어디서 3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3월 14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완전 바닥이에요. 여기 어떻게 바닥에서 여기서 유튜브 한번 영상 3월 14일 거 찾아보세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다 얘기했어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여기에서 cci 과매도 그리고 앰빌로 낙폭 과대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라. 이야 오늘 사안가예요. 사안가. 한국에서 제일 최고로 제일 쉽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쉽게 또 적용하고 이러면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좀 배우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배우세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쪽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바로 여기 보면 이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죠.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 여기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카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무료 생방송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자료도 볼 수가 있고 이래요. 여기에서 아까 링크를 못하면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러한 것들을 여기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이죠. 여기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방송, 유료리딩을 하는 데 가면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달라고 그래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 달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유료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월 500에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이죠. 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종목을 자기 스스로 고르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전, 자기가 직접 실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 88만 원이 한 달에 이렇게 회비를 내면 1년이면 말이에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최소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 이 몇백만 원을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수익이 날 것 같죠? 안 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토록 공부를 해라. 이걸 보고 공부하면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 월 500, 천만 원씩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종목이나 하나 받을까 그러면 손실이 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광고 나온다고, 광고 유튜브에 보다 보면. 광고 나오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시고 그러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쪽에 생방송에 또 오시면 또 이렇게 수익을 뭐 이런 그 여기에서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보스 프라임이라고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300만 원 한 달에 최소한 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말이에요. 41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월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 5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려고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이 공부를 하는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5%만이 수익이 나요. 나머지 95%는 이분들은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버려요. 퇴출. 퇴출되고 패인이 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인이 본인만 패인됩니까? 온 가족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돈을 자기네 가족들이 미리 쓸 돈을 다 여기에서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빚지고. 이 빚이라는 게 한번 져봐요. 여러분들.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5%에 들어가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 재무제표를 보고. 그다음에 한 손에는 차트. 이 차트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식이 하락을 해서 만 원이 됐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가는데 그런데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 재무제표를 보면 보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그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차트.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추세 매매 잘하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야. 2억 5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해보세요. 이거는 공식이면서 구구단이에요. 주식의 구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구단 못 해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운영해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을 푸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은 눈 감고 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제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종목 개수가 50개 100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유료방송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말이야 추천해 주는 거 그런 거 그냥 주워가지고 앉아가지고 회비 내고 돈 잃고 그게 무슨 꼴이에요. 종목수 늘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저기 기동량 들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종목 3개를 1억 원어치를 3종목 딱 사니까 얼마야. 이야 수익금이 2,200만 원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7,500만 원어치를 딱 샀어요. 우와 3종목 샀는데 수익이 9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와서 방송 열심히 생방송 들으세요. 무료 무료 공짜. 그리고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건 사지 마세요. 21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 눌러줄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점을 더 내려올지도 모르잖아. 저점을 잡아야 되는 게 CCI라든가 RSI라든가 엠빌럽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러니까 이 눌림목에서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3번의 분할 매수 항상 하고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그리고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 수익 낼 확률이 85%까지 올라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500만 원은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오세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제가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다운받으세요. 자, 이 노래가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 있어요. 카페 가면 주식송 음원 받고 벨 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음원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벨 소리하고 알람 소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배우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원스리님 같이. 원스리님은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대표님 안 지가 3년이 됐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니까 1월 달에 1,300 수익이 났고 2월 달에 1,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3월 달에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양봉님 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양봉.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에 매매 방법을 바꿔서 오늘 하루 수익만 2,100만 원 났어요. 7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다가 계속 지금은 플러스입니다. 다 대표님에 따라 공부한 덕분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여기 주식성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알람 소리 벨 소리 하세요. 자, 다음에 또 종목을 봐야죠. 이렇게 유니온같이 말이에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종목 하나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종목. RS 오토 오토메이션이죠. RS 오토메이션. 여러분들이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한 손에는 차트 들고. 자, 첫 번째 21선 우상향. 자,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바닥을 치고.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게 올라가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림목의 기준은 CCI9이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는 거.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봤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게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리면 손절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쉽게 법니다. 아까 보셨죠? 그렇죠? 수익 내시는 분들. 그리고 이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마스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매매 기법을 스스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다음 번에 재무제표를 봐야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이렇게 두 개는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10이 아니라 3. 3이에요. 이게 3.34니까 이게 조금 좀 고평가가 돼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평가 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PER, Price Earning Less. 이거는 10. 10 이상이면 이게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63. 엄청 고평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참고를 하고 매매, 매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먹고 나오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30만 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100만 원 수익 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복해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계속 소위 말해서 잘라먹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밑에 쭉 내려와서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 보죠. 매출이 988억 1134억, 1024억, 1195억. 매출이 옆으로 그래도 1천억 단위로 움직이네요. 영업이익이 28억, 19억 42억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3.53%.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7.15%. 뭐 이 정도 뭐냐. 준수. 그다음에 이제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주가 순 자산비율. 주가가 15,04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 보면 한 주당 자산가치 BPS라고 있어요. 4,914원. 4,914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3.11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퍼,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가 15,04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서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드리는 돈. 33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5.92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일단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실전매매. 이 실전매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걸 실전매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1차 매수 40%, 432, 1200만 원, 이렇게. 2차 매수 30%, 3사문구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사문구 900만 원, 이렇게. 셋으로 자금을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1차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휘릭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제일 기분 좋죠,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그럼 뭐 이거 다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하고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절반,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고수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샀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사도 돼요. 왜? 손절이 능수, 능란하니까. 만약에 올라가다 내려와 버리면 손절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 지금 사고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이러면 여기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야죠. 여기 돈이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를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들에도. 그렇죠? 이렇게 세 번, 우리가 항상 3, 3번, 3, 3번. 세 번 매수하는 동안에 줄어 올라가는 경우가 85%입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면 수익을 내면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려야죠.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이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올라가는 거 안 사요.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삽니다.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오면 손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월 500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냅니다. 다음의 종목, 영창케미칼. 영창케미칼도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이때쯤에 사서 여기에서 제가 한 거가 기억이 나요. 2월 달에 제가 여기에서 CCI,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냈지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또 사도 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서 또 눌러줬어요.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세 번의 분할 매수,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시면 됩니다. 우리 증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셉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선물, 현물 할 거 없이 그냥 약 2조 7천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경제 침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가요. 지수는 지금 꺾일 수 있는, 지금 수급은 다 개인들이 어디로 가 있다고 그랬죠? 2차 전지에 가 있어요. 2차 전지에 가 있는 분들은 빨리 나오세요. 지금 개인이 급락해버리면 그 몇 푼 수익 몇 퍼센트 먹으려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아서 밑에 내려오면 매수라는 관점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은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도록 하셨습니다.